안녕하세요 평생 골프 주치를 표방하는 최완옥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고객님은 원래 왼손 잡으셨는데 골프를 오른손으로 치면서 골프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모험적이지만 과감히 왼손으로 바꿔서 치길 권해드렸습니다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아 스윙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일은 초심자지만 오른손으로 칠 때보다 스윙을 받아주는 습득 능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골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다운스윙 시 몸을 쓰는 순서 즉 타이밍인데 관절을 순서 있게 쓰면서 크롭 스피드가 오른손으로 쳤을 때보다 빠르게 측정됐습니다 고객분도 오른손으로 칠 때보다 왼손으로 치면서 불편함이 없어지셨다고 말씀하셨고 감각적으로도 느낌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사용했던 손과 팔이 신경 전달하는 소통도 원활하고 또 섬세하고 감각적인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 한국의 골프 환경으로 인해 왼손잡이신데 불가피하게 오른손으로 바꾸시려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